이번 뮤직비디오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뮤직비디오입니다. 햇살 가득한 날 우연히 쏟아지던 너의 소식같은 슬픈 빛 이미 벌어쳐버린 이별의 햇빛마저 적셔버린 그날의 우리 마지막 눈물 우리 저 하늘을 날아 더 멀리 fly high high 랜서 잘 가시게가 있었지? 랜서 잘 가시게 심리적이요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틀어졌죠? 틀어졌죠? 네. 맞아요? 네. 오케이. 아마 널 생각하는 건가 봐 멈춰 서서 긴 시간을 보내도 어딘진 모를 넋나간 내 모습에 헛웃음짓는 걸 햇살 가득한 날 우연히 쏟아지던 너의 소식같은 슬픈 빛 이제 내리칠 수가 없네 네.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. 또 상대 배우 님도 오셔가지고 상대 배우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떨리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점차 나아지는 모습 또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분 좋게 아주 재밌게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. 또 상대 배우 단독 그 시간을 지워 날 떠난 주말에 그 기억들을 다쳤던 그댄 행복만 하길 우리 했던 그날의 기도들이 가득 차있을 저 구름이로 우리 둘이서 저 하늘을 알아봐 우리 바이 하이 하 다시 시작해 안녕하세 요란 말부터 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우리 지금 하고 싶다고 한 번 한 번 무지요? 나 그medi야 만해 시간을 채워 저 하늘을 날아 떠 우리 바이 하이 하이 하 감사합니다. 못 들어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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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제 앨범이 나옵니다. 솔로 가수 김재환으로서 앨범을 처음 내는 건데요. 근데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그런 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